이번에는 부분합인데요. 부분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합 외에 다른 함수도 가능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룹의 개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 목록을 관련 있는 그룹별로, 그룹별로, 부분별로 나눠서 각 그룹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 그게 바로 부분합이에요. 그리고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부분, 그룹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행작업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정렬은 올라가는 순서, 내려오는 순서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오름차순만, 내림차순만 이렇게 뻥을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부분합은 선행작업, 정렬작업이 필요하다, 정렬작업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합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서브, 서브, 이게 서브가 부란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탈은요. 합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 그대로, 영어 다루 의미 그대로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합계라든가 평균, 이런 요약함수를 갖다 계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합계, 합계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개수, 최대값, 최대값이 있으면 당연히 최소값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곱, 합, 곱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 숫자 개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분산해요. 표준편차, 그 다음에 샘플, 표범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샘플, 분산 이렇게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다 암기하면 어렵잖아요. 할 수 없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백분율, 백분율 없었잖아요. 못 구한다라는 거죠. 부분합에서 백분율 못 쓴다라는 거예요. 백분율을 지원되지 않는 거죠. 이런 함수들이. 그 다음에 순위, 석차, 순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중간에 위치한 수, 우리가 중위수라고 합니다. 중위수, 또 중간값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은 안 돼요. 백분율, 순위, 중위수.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 지정하는 계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아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죠. 그 다음,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함수 사용 가능해요. 중복으로. 맞다 틀다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합을 작성하게 되면 워크시트 왼쪽에 부분합을 계산한 하이그룹 단위로 개요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 개요기호가요, 윤곽기호라고도 불러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같은 뜻이라고 아시면 돼요. 윤곽기호, 시험 문제에 윤곽기호 또는 개요기호 어떤 걸로 나와도 같다라고 아셔야 돼요. 엑셀 2021서부터 개요로 바뀌었는데 엑셀 옵션에서는 아직도 윤곽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직 일치를 못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기호로 시험에 나오든 윤곽기호로 나오든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또 하나,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합과 함께 삽입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요라든가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가 됩니다. 데이터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실행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개요에 부분합을 선택해서 부분합 대화 상자를 실행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부서명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서명을 보면 상담부, 홍보, 상담부, 홍보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합, 그러니까 부분, 그룹, 정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부서명이 헤쳐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탭에 지금 개요에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렬 들어가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어요.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상담, 상담, 홍보, 홍보 이렇게 헤쳐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정렬을 해야 된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또 하나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름차순만, 내림차순만 이러면 틀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합 들어가서 지금 그룹할 항목은 뭐예요? 성명, 부서명, 점수 당연히 성명은 그룹할 수가 없는 거죠. 점수도 그렇고 부서명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합계, 합계가 있으면 평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숫자의 개수 표본,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분산, 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안 되는 거는요. 백분율 석차, 순위,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한 계산 같은 거 안 돼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합계,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 같은 경우는 성명을 더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명도 더할 수 없잖아요. 더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점수예요. 점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언급을 잘하는 게 바로 이 아래 부분인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처음에는 의미가 없죠. 두 번째 할 때 이전에 했던 걸 갖다 대치할지 안 할지의 여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래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두 제거라는 건 뭐냐면 부분합을 한 개요 그 다음에 부분합 작업을 갖다가 모두 제거한다라는 거고 데이터가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뻥을 또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부서명의 합계 확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서별로 이렇게 합계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요번호, 개요기요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게 보세요. 1번 총합계, 2부서별, 그 다음에 3전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더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편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갖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안에 무언가가 플러스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무언가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클릭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합이고 또 갈까요? 이번에는 합계 말고 평균을 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합계가 평균으로 대치가 돼요. 하지만 합계 평균 다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해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나와요. 아까 합계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분합이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분합 자체가 제거가 되는 거지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데이터 표 가겠습니다. 수식의 특정 값을 변화시키게 되면 결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 형태로 나타내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수식을 갖다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계산식이 바뀌잖아요. 계산식이나 변화값이 생기게 되면 갱신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의 결과 일부만 수정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삭제. 전체적인 수정이다 라는 거고 일부만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이 가게 되면 데이터 표가 있는데 이 데이터 표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데이터 표인데 여기는 데이터 테이블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뉴에서는 데이터 표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용어 일치가 되진 않았어요.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 어제 테이블이 표니까 그래서 행입력셀이 있고 열입력셀. 이 형태의 이게 바로 데이터 표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금액이 50만원, 20만원,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 할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5만원, 그 다음에 2만원, 3만원, 50%면 2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만 수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전체를 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버리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50만원에 대한 10% 할인하면 얼마인지 20만원에 대한 10% 할인 얼마인지 이렇게 한꺼번에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데이터 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니까 뭐라고 떠요? F2 눌러보겠습니다. 는 AA1. AA1이라는 건 지금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해놨거든요. 비어있잖아요. 곱하기 10% 그러면 AA1 셀이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비어있는 셀 곱하기 10%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는 AA1 곱하기 50%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0이죠. 왜? AA1 셀이 비어있으니까 데이터 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이 AA1 셀에다가 5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번갈아 가면서 대입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AA1 셀 비어있잖아요. 여기에다 50만원을 집어넣고 곱하기 10%, 곱하기 50%를 해서 여기에 결과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만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0만원을 집어넣고 어디다가 A1 셀에다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와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를 눌러요. 그렇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0% 활인, 50% 활인 결과가 구해지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열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열 입력 셀에다가 A1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결과가 구해진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게 데이터표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면 구구단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선택하고 딜렛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2에 11 곱하기 2에 12 이 부분이죠. 여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행, 열, 구구단표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 입력 셀은 2에 1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열 같은 경우는 2에 12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구단표가 나온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를 비워놨기 때문에 행, 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열에다가 입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클릭을 했을 때 이 생김새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는 테이블 가로 열고 콤마 A1 방금 전에 A1이 비어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떠요? 는 테이블 중가로 열고 는 테이블 가로 열고 2에 11 콤마 2에 12 가로 닫고 중가로 이렇게 테이블이니까 데이터표이기 때문에 테이블표 테이블로 나온다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데이터 통합 통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집계하는 기능이에요. 합치겠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이미 우리가 부분합에서 살펴봤던 함수랑 같아요. 합계라든가 평균, 그 다음에 개수,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 표본, 그 다음에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인데 표본분산, 분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원본 영역에서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 통합 영역에서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고쳐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연결 개념이죠. 데이터 통합은 다른 워크시트나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 문서가 열려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 순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는 경우 범주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 위치, 동일한 경우에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거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해서 통합을 갖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얘도 직접 한번 통합시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사업명 매출이 있고요 전반기, 후반기 이 두 개를 더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통합 대화 상자에 오게 되면 함수, 합계, 우리는 이제 합계를 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를 클릭해서 이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 3시트에 A2에서 B의 O A2에서 B의 O 여기잖아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통합에 D2에서 E의 O D2에서 E의 O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통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 첫 행 왼쪽 열을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원본 데이터의 연결인데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말 그대로 원본 데이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같은 시트 내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트에서만 이 작업에 허용이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김선사원 같은 경우 매출 10, 후반기 때는 매출 50 그러니까 김선 60 합쳐지잖아요 방금 전에 합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적 20, 20, 40이 맞네요 그 다음에 채용짐 30, 30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된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21,命 6, 42,000 20, personaltail, 40,000 21,000, 20,000 21,000, 30,400,40,406, Antonio, Anything 6,400,000huhn